네 5월은 뭐 어린이 달, 어버이 달 뭐 이던데 왜 이렇게 덥습니까?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이 됐죠 5월이 봄 아니에요? 5월이 봄인데 지금은 이제 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네 너무 핫해요 우리나라 5월은 이제 더 이상 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이제 5월 오늘이 이제 5월 1일인가요? 네 이제 5일, 5월 2일 약 3, 4일 후에 듀엣곡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듀엣곡 하나를 이제 프로듀싱을 해서 허각과 김연지 양이 함께 부른 봄나래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망했어요 그거를 저희가 겨울에 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3월에는 나와야 된다 이랬는데 그렇죠 썸모송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네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왜 봄날에를 5월에... 옛날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한 1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5월이면 그래도 뭐... 햇살 따사로운 봄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여름이죠 네 봄의 캐롤 벚꽃 엔딩 같은 노래도 2월 달부터 나와요 2월 달부터 그렇죠 그게 되게 웃긴 게 벚꽃의 개화 정도에 따라 순위가 달라요 네 순위가 달라요 장봄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스프링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정의 달 5월이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성인들 기준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 보통 5월이죠 그래요? 이게 그 어린이날 뭐 자식이 있으면 어린이날 선물과 뭐 행사 그리고 부모님은 용돈 챙겨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지금 뭐 챙겨 드려야 될 또 스승님이나 은사님이 있다라는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날이 좋기 때문에 결혼식이 사오 이때가 피크죠 그래서 온갖 경조사와 가족행사와 시간과 돈이 뭉창뭉창 나가는 바로 그 지옥 같은 가정의 달을 감내해 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지옥 같은 그런 한 달이 또 펼쳐질 거라고 또 기대가 되네요 5월 달에는 전화기 꺼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이게 결혼식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전 다행이에요 뭐 무자식 상팔자라고 네 그렇죠 1인 가정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네 그렇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정의 달 저거 저건가 봐요 시리즈인가 봐요 가정의 달 시리즈요 이게 스페어는 가정의 달 시리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싸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타 선물을 해주셔야 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스피어 일리키트 rtt 모델입니다 네 이 rtt 모델 예전에 저희가 뭐 관련된 시리즈를 몇 개 했습니다만 30만원대의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화끈한 성능과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픽업에 따라서 조금씩 모델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거는 험버커 두 개 아니면 싱글 달려있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미니험 미니험이 아니죠 이거 P90에다가 험버커 하나 달려있는 이게 저 험버커가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GVP 험버커고요 그리고 이쪽에 P90 픽업은 GOP GOP 최전방 사운드 그렇습니다 GVP죠 GOP GVP 이게 가격이 지금 34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뭘로 만드나 몰라 이게 빈티지에요 지금 이게 헤드머신이 그렇습니다 스팸 한번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고요 아메리칸 엘더바디에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유쉐임넥에다가 로즈드 집안을 올렸고요 스피어 빈티지 식스인 라인 헤드머신 방금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네 머신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OP P90 픽업하고 GVP2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3A 픽업 셀렉터 원볼륨 원톤 윌킨슨 VS52K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밍이 가능합니다 텔레가 암 가능하면 참 뭐 이렇게 보너스가 있는 거 같죠? 그쵸 여기 보면 이제 스피어 일렉기타 RT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가리면 애가 울고 있어요 그쵸? 음 그래서 애칭 알크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알크라이네 알크라이 네 신청 한번 세볼게요 짜장 기록지는 뭐 존낭아져 크지도 작지도 않은 101 101 한데 무게가 잠깐만요 이건 써 놨어요 아 이게 뭐야 이런 스피어 기본 무게가 이 정도 됩니다 와 진짜 무겁네요 지금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여기 이렇게 컨트롤을 이 앞에서 넣었네요 이야 이쁘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맞아요 저 앞에 컨트롤가 좀 특이하죠 네 3.64 3.97 너무 무겁지 않나요? 너무 무거워요 네 3.64 저는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까? 요즘 선생님한테 내 무게 밀리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어쩐지 너무 무겁더라고요 4.12요 진짜요? 다시 해볼게요 뭐야 뭘로 만든 거지? 맞네 뭘로 만들었죠? 4.12 무시무시하네요 저걸 뭐 이렇게 하드메이플이 아니라 무슨 하드 세라믹 아니야? 암석 같은 걸로 만든 거 같습니다 이게 암석같이 생겼죠? 좀 대리석같이 생겼습니다 핏가드 포함 핏가드 포함 44 45, 44, 43 46 46 12프레쉬 여기고요 46 75 46, 75 뒤에도 이렇게 하이프레쉬 용이하게 컨트롤 처리가 돼있어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스피어 할 때는 볼륨을 좀 줄여요 출력 과다 같은 게 있죠? 약간 스피어 기타들의 지병이에요 출력 과다 와 이게... 어휴... 픽업 좋네 이거 강렬하네요 어휴 좋다 마샬 강렬하니까 손맛이 나오네요 어휴... 이게... 어유... 마샬야. 거대하죠. 거대하죠. G.O.P, G.V.P 픽업 세트가 진짜 좋아요. 정말 강렬하고요. 밸런스 좋고요. 사운드 좋네요. 오늘 팬더룩 밸런스를 좀 잡아서. 예스. 지금 좀 개인이 부족하면 TS9를 밟아서 팬더 앰프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사운드가 이 스피어 기타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형적인 특징이죠. 과잉출력 증후군 같은 게 있어요. 스테로이드 기타. 오버게인 신드롬 OGS 같은 게 다들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렬하네요. A마이너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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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뭉그러지는 거 그런 건 없고요 시원시원하고요 그 하드메이플 사용한 것 소리가 단단해요 단단해서 솔직히 이게 지금 세월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고등학생 중학생 사주면 애들 진짜 생일일 텐데 이거 그냥 애들 펄펄 좋아서 날칠 텐데 무슨 너희들이 팬들 쳐 강렬한 사운드의 텔레를 원하신다면 아주 좋겠네요 진짜 좋네요 락킹한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메탈 유해 락킹은 아니고요 하드락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한주평 들을 건데요 시청자 한주평 요새 또 다시 댓글 참여가 약간 좀 뜸해지기도 하고 항상 또 저희 달아주시는 네임드 분들의 활동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 뜸한 관계로 저희가 새로운 닉네임 상 즐거운 댓글 상 해가지고 5월 한 달 한정 저희가 원래 보통은 한 천 원 상당의 선물이 갔었잖아요 보통 한 800원 이런 정도 수준에 저희가 5월 달 한정으로 브라보 콘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콘의 행운의 첫 주인공은 네 1700 1473화의 깁슨 커스텀 샵 1968 레스폴 커스텀 리슈 VOS 모델이었죠 거기에 사랑방수님과 애보니님 뜬금없는 닉네임이죠 사랑방수님과 애보니 그렇습니다 브라보 콘과 용각산을 드릴까요? 정말 뜬금없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한주평은 VOS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V V 싸다 O V 싸다 S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아 진짜 재밌네요 이분 그리고 이것도 스펠링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비싼 브라보 콘 들이로 가겠습니다 즐겁네요 이게 한주평이 스포팅이 뭐예요? 다시 읽어보니까 비싸다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펠링도 절묘하고요 네 어우 너무 비싸다 네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다리고 하니까 네 요런거 기타를 좀 학생들이 좀 사갖고 집에서 연주하고 있으면 학교폭력 같은 것도 없어지고 울었거든요 네 좋네요 네 학교폭력 방지형 기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애들이 할 뜻이 없으니까 서로 치맥 싸운 거 아뇨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역시 그 저기도 군대도 보면은 이제 일이 별로 없는 데들이 네 보통 더 그런 게 가오겠으니까 많이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애들은 뭔가 딴 거를 하게 집중할 거리대로 자꾸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이렇게 사운드에 최전방에 빠지게 하면은 네 뭐 학교폭력에 휘말릴 시간도 할 시간도 당할 시간도 없겠죠 네 어 스피어의 RTT 모델 저는 네 최전방텔레 최전방텔레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걸 줄텐데 이 티티는 항상 고득점이죠 뭐 가격에서 가성비 때문에 가성비 때문에 뭐 이걸 조금 줄 수도 없어요 34만 원이구요 소스 대 냉면 몇 대 4개 4개 반 잘 받았네요 역시 뭐 항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아가는데 이번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7연인데요 7연인데 38만 원이에요 역대 최저가 7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연인데 그 이사람 존 페트루치 처럼 7연 소리가 잘 나느냐 그렇죠 안 나느냐 여기서 잘 나면은 잘 나면 대박이죠 잘 나면 대박입니다 존 페트루치는 500만 원이거든요 지금 RT77을 존 페트루치 가격으로 이걸 산다면 13대를 살 수 있어요 학원에다가 7연 기타를 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 학원을 7연 기타로 배치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네요 학원용 7연 나오나요 다음 시간에 RT77 기대해 주시고요 학원용 7연의 등장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